6장은 구문분석 내용인데요. 5장에서 배웠던 PDA 두가지 방식, 좌단 유도를 행하는 탑다운 방식의 파싱, 우단 역 유도를 행하는 바텀업 방식의 파싱 두가지에 대한 얘기를 할거에요. 먼저 구문분석은 어휘분석 결과로 sequence of token number value들이 입력으로 들어오면 여기서 얘기할 때는 지금 token number token value를 안하고 직접 토큰 하나씩을 a 더하기 a 곱하기 a 각각을 이렇게 문자로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구현할 때는 어휘분석을 통해서 각 토큰들에 대한 token number token value sequence로 입력이 들어오는거죠. 그래서 이제 구문분석기에서는 첫번째 토큰을 가져와서 처리를 하고 두번째 토큰 세번째 토큰 이렇게 left to right 스캐닝 이라고 해요. 항상 맨 왼쪽에 있는 토큰부터 가져다가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순서대로 left to right 스캐닝 방식에 의해서 토큰들을 입력을 받으면 파서는 그 입력받은 token number token value sequence 들에 대해서 인식을 했으면 이게 적합한 문장이면 그러면 파스트리 를 생성할 수 있을테구요. 적합하지 않은 신텍스 에러인 문장이 들어오면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는 그런 기능이 파서에 하는 일이죠. 자 두가지 탑다운 바텀업 파스팅 방법이 있었다고 했구요. a는 xyz라는 이런 생성 규칙이 있었을 때 이것을 탑다운 방식은 시작 기호에서 시작해서 위에서 루트 노드에서 리프 노드 쪽으로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었고 바텀업 방식은 인풋 시퀀스 입력 문장으로부터 시작 기호로 리듀스 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먼저 파스팅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파스팅 결과를 출력하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는데 먼저 left path, right path는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죠. left path는 좌단 유도를 했을 때 적용된 생성 규칙들의 순서 right path는 우단 역 유도 과정에서 적용된 생성 규칙들의 순서 즉 우단 유도 적용했을 때 적용된 생성 규칙들의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서 그것을 right path라고 했었죠. 이 left path 또는 right path 적용된 생성 규칙들의 순서를 path tree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path tree를 구성할 때 단일 생성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필요하게 큰 path tree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E는 T, T는 F, F는 A 이 과정이 별로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일 생성 규칙 또는 별로 의미가 없는 즉 우리는 파스팅 결과로부터 기계어 코드를 생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계어 코드를 생성하는데 필요 없는 것들은 제외하고 무시하고 꼭 필요한 내용만 path tree로 구성을 하자. 그게 이제 abstract syntax tree예요. 그래서 abstract syntax tree를 만들 때는 원래 생성 문법들이 있었죠. 그래서 path tree로 남겨둘 그 생성 규칙에 대해서 정보를 부과를 해줘요. 여기 더쌤 곱쌤 같은 경우에는 더쌤 생성 규칙에 대해서는 더쌤 곱쌤 규칙에 대해서는 곱쌤 멀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 path tree를 생성할 때 의미가 있는 즉 기계어 명령으로 생성해야 될 그럴 부분들만 sub tree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A 더하기 A 곱하기 A 이것에 대한 abstract syntax tree를 구성한다면 add A, more A, A 이렇게 중간 생략을 많이 했네요. 방금 전 원래 path tree하고 비교를 한다면 여기 더쌤 파트를 add 그리고 이제 명령어를 더쌤에 해당하는 명령어를 위에 add 그러니까 parent node에 add로 표시를 한 거죠. 곱쌤에 해당하는 것도 mall를 parent node로 해서 이런 모양으로 그리는 것이 추상구문 tree ast라고 하죠. 이해를 하나 더 들어봤네요. if문에 대해서 이런 if문장이 들어온다면 if문에 대해서는 조건 검사를 하는 부분을 왼쪽 a가 b보다 크다 이 부분을 abstract syntax tree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참인 경우 참인 경우에 a는 b 더하기 1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assignment b 더하기 1 더쌤 이 부분이 이제 조건이 참인 경우고요. 조건이 거짓인 경우는 a는 b 마이너스 2니까 이것도 assignment 하나 있네요. a는 b 빼기 2 이렇게 abstract syntax tree를 구성할 수가 있죠. 물론 이 aist 구성 방법은 조금 더 복잡하겠죠. 원래 그냥 path tree를 단순하게 그린다면 적용된 생성 규칙들에 대해서 서브 트리 들만 계속 구성해 나가면 전체 path tree 모양이 될 텐데 추상구문 tree에서는 필요한 부분만 구성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구성 안 하고 이런 방식으로 tree를 구성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path tree를 구성했을 때 그때 이제 실제 실제로 내부 자료 구조는 n early tree죠. child node가 두 개 세 개 여러 개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자료 구조를 구성할 때는 binary tree 형태로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child만 parent에서 child로 남겨놓고 두 번째 세 번째 나머지 n 번째 것은 첫 번째 child에서 right link로 해서 구현하는 이거 이제 binary tree를 binary tree로 구성하는 그런 자료 구조에서 배웠을 테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실제 구현하면 되겠죠.